3월 7일 우리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길이 인사드리면서 퇴근들은 잘 하셨죠? 좋은 밤 되시길 바라겠구요. 이제 곧 주말인데 주식은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감기가 좀 걸려서 목상태가 안좋은데 듣기 안좋으셔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말씀드리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신성 델타테크가 어제의 데드캡 바운스가 나와주고 다시 하락 흐름이 연출이 되면서 마이너스 8% 종가 마감을 좀 했죠. 자 제가 소통방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시나리오 6가지 중 대응전략 5번이었죠. 이 내용과 동일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 5번 내용이 뭐였죠? 이 LK99 자체가 소멸이 된 게 아니고 이 소멸에 대한 불안감으로 주가는 하락을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지만 이 재료 소멸에 대한 불안감인 것 뿐이지 이 재료 자체가 소멸이 된 건 아니니까 다시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는 천천히 회복을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식은 계산적인 수확이 아니에요. 심리싸움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제 영상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도 엊그제도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자 어제 정말 중요한 날이라고 제가 무조건 전략 매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잠깐 영상 20초 정도 좀 보고 가시면 3월 달에 이 초전도체 섹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3월 4일 이 미네소타 미국 물리학회에서 LK99 관련해서 발표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뭐 재료 소멸이다 라고 소통방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물론 이 재료 소멸이라는 내용 이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단계적으로 세력들이 조정을 줄 겁니다. 이 세력들의 설거지에 대한 대응 방안도 지금 시나리오로 6가지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저한테 무조건 문자 주셔야 되고 여하튼 이 신성 델타테크는 6월 달까지는 여러분들 초전도체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무조건 오른다고 한 건 아니에요. 자 재료 소멸이라는 것 자체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했습니다. 즉 재료 소멸에 대한 이 실망감으로 인해 주가는 조정을 받겠지만 6월까지는 더 충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주가 상황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급등과 급락이 나오는 구간을 우리가 잘만 이용한다면 단기간에 수익을 먹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21일에 이 심리적인 라운드 피겨 저항 구간 20만원대에서 바로 떨어질 거니까 비중 60%로 매도 문자를 좀 드렸고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분들한테는 3월 4일에 일단 신규 진입하셨던 분들한테는 단계적인 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매도 사인을 드렸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 단계적인 조정 흐름 이후에 갭을 메꾸는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비중 추가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 정말 늦게라도 저한테 문자를 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수익을 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만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제가 다른 유튜버들처럼 무지성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무조건 나한테 문자 보내라고 하면서 무책임하게 타점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확실한 가격 전략 정확한 대응 전략으로 우리 구독자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아직도 반신반의 하시면서 문자 안 보내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영상 보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 저한테 늦게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지금 손실이 아니라 웃으시면서 주식 계좌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익 중이신 분들은 이제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이 갈팡질팡하는 마음도 알고 있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에서 매도를 못해 수익을 못 보고 손절을 해야 하는 구간에선 손절을 못해 더 큰 손질을 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피해자가 정말 안 생겼으면 하는 마음에 우리 구독자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다 케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구간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이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난 수요일처럼 변동폭을 크게 줄 거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010, 4972, 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정말 대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직접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원래 제 예전 신성 델타테크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적이 처음이고 그만큼 지금 급하다는 거고 집중 대응을 해야 하는 구간이에요. 자 제가 지금 체크하고 보는 종목만 300개인데 이렇게까지 세력이 세게 붙어서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지독하게 변동성을 주는 이 진짜 이유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자 앞으로 세력들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심하게 변동성을 줄 건데 이거는 정말 기밀사항이라 사실 아무한테도 말을 안 했어요.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구간이라 저도 어렵게 좀 받은 거지만 우리 구독자분들 엉뚱한 타점에서 또 손실 보시고 저한테 문자 주시면 이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어렵게 대응을 도와드려야 되는 이 악순환이 생길 것 같아서 이런 세력들의 기법은 함부로 노출을 못하지만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 90명까지만 가격 체크해서 도와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미 130분이 신청을 주셔서 이건 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60명 정도 더 추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자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지금이라도 좀 빨리 보내주시고 자 어제 저한테 급하게 보내주신 분들이 계신데 한 번에 너무 많이 문자가 와서 이 문자들이 스팸 처리가 된 게 수십 개가 있었어요.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내주셨던 분들은 신성 1이라고 옆에 1번 하나 붙여서 보내주시면 그분들 먼저 제가 대응 문자 도와드릴 거니까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상황은 이 급등이 나왔던 구간의 물량들을 이제 테스트를 끝마쳤고 세력들이 3월 4일 이 미물리학회 발표에 맞춰 지금 주가를 한 번 의도적으로 눌러주고 다시 한 번 거래량을 올리면서 물량을 끌어올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물론 방심할 수 없습니다. 이 구간에서 또 언제 세력들이 주가를 의도적으로 누를지 모르기 때문에 대응은 제가 다 도와드리겠지만 지금 구간 굉장히 집중 대응해야 된다는 거 우리 구독자분들 아셔야 되고 다시 한 번 좀 신고가 갱신을 할 거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자 물론 신고가 갱신 과정까지 무수히 많은 상승과 하락 이 변동성을 세력들이 강하게 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혼자서는 대응을 못한다는 거 좀 인지하셔야 되고 지금이 오히려 이 기회의 구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자 지금 신성 델타테크 즉 LK99는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주가라는 건 어차피 기대감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왜? 어차피 신성 델타테크는 재료와 상관없이 세력들의 매집이 완벽하게 되어 있고 이 물량을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3월 4일의 기점으로 분명히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지금 웨인, 즉 세력들이 물량을 다시 사드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문자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말씀을 다 드렸지만 지금 매도하셔서 더 볼 수 있는 수익을 놓치고 손절하시면 안 되고 형 구간에서 우리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이미 신성 델타테크는 앞으로도 올라갈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신성 델타테크를 도대체 우리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하는가 최소 목표가, 적정 주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집중력 잃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아울러 본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영상 마지막에 제가 이번 달부터 소통방 분들은 제외하고 우리 신성 델타테크 구독자분들 중 300명까지만 제가 모아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280명 정도가 들어오셔서 지금 30분 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제가 100% 무료로 제가 한 분 한 분 진행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요. 제가 좀 어렵게 위에서 컨펌을 받아 이 종목 선별을 해놨는데 이 신성 델타테크보다 더 강력한 인수합병 관련 종목 위주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매수를 안 하신다고 하더라도 올라가는 거라도 지켜보신다면 제가 앞으로 소통해드리는 데 있어서 더 믿음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10억이라고 한다면 예수금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100만원부터 시작하실 수 있게 제가 다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자 급하신 분들은 제가 제목 아래 더보기라고 눌러보시면 빠르게 신청부터 하실 수 있게 이 타임라인을 만들어놨고 시간을 누르시면 영상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렵게 컨펌을 받아온 만큼 이 프로젝트 먼저 신청부터 하시고 나서 이 신성 델타테크의 본 영상 보셔도 늦지 않으니까 이 프로젝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지금 구간은 이 폭풍 전야의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신규 매수 혹은 추가 매수로 할 수 있는 이 기회의 구간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자 제가 한 번도 영상에서 나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매도를 하시게 되면 정말 세력들한테 호구 소리를 듣게 된다고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지금 우리 주주분들 정말 많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지금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야 될지 이 손절을 하고 나가야 될지 이 매도 고민을 좀 하고 계실 텐데 자 지금 구간은 매도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 세력들이 이 거래량은 올려주면서 주가를 의도적으로 눌렀다가 다시 물량을 사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이 흔적을 포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매도할 시기가 아니에요. 이 주가 관리를 하면서 세력들이 파동을 만들어내고 있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익 실현 그리고 이 손절 물량을 유도로 하고 있고 그 물량을 지금 밑에서 받아 먹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어떤 딱지도 붙지 않는 상태에서 세력들이 마음껏 주가를 가지고 놀 수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를 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윗구간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윗구간에 매물이 없어요. 매물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근데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재료 이 모멘텀은 계속 존재합니다. 자 3월달에 이 초존도체 섹터가 끝난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는 6월달까지는 좀 계속해서 바라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단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계속해서 변동성은 크게 만들면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윗구리 은봉이 나왔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자 수익 실현하는 물량을 밑에서 다 받아 먹었습니다. 받아 먹으면서 지금 바닥을 다져주는 그런 캔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 분봉을 보시면 어떻죠? 지금 이 구간에서 밑고리로 다 받아 먹었고 받아 먹은 물량들을 28일에 개인들에게 던지고 자 어제도 던져주고 다시 한번 지금 이 구간에서 왜 받아 먹어서 끌어올릴까요? 간단합니다.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재료가 끝난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물량을 던져서 세력들한테 주면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좀 드립니다. 자 지금 신성 델타테크의 이 차트를 보시면 월요일에 한번 크게 페이크를 줬고 이 공포심리로 떨어지는 물량들을 세력들이 받아 먹고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이 급등을 만들어 냈어요. 자 당연히 이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물리셨을 거예요. 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가는 양봉을 보면 불나방처럼 달려들기 때문에 자 그렇게 또 모인 물량들을 세력들이 급락을 주면서 이 악성 매물대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 악성 매물대가 굉장히 많고 아마 이 구간에서 새로운 신규 매수자들 그리고 지난 고점에서 물렸던 이 악성 매물대들이 출애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세력들은 천천히 변동성을 주면서 이 악성 매물대들 즉 우리 개인 분들이고 이 물량을 세력들이 자연스럽게 손절을 유도하고 있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강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 델타테크는 세력들이 오랜 기간 작정을 하고 매집을 했고 이 물량을 좀 장악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월봉을 보시면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 매집을 진행을 하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했습니다. 자 매집 기간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절대로 들고 갈 수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그럼 이 물량들 거의 다 세력들이 들고 있다는 건데 이 세력들이 여기에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지금 박스권 구간을 돌파를 했고 이 박스 상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윗고리를 달고 물량을 소화한 후에 세력들이 강하게 물량을 끌어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 구간 자세히 보시면 윗고리 아래고리 도지캔들까지 상당하고 다음 구간에서도 주가를 마구 흔들면서 개미들을 탈탈 털어내고 이 물량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올라갈 종목이 이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는 이 초존도체 관련해서 재료들이 계속 나올 거고 상승 모멘텀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성 델타테크 이 초존도체 LK99를 만든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에 간접 투자를 한 게 아니라 직접 투자를 했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에 이 20일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아이비 업계에 따르면 20억에서 80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LK99 관련해서 국제특허 출원 가능성이 지금 보이는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신성 델타테크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 이 LNS 인베스트먼트를 통해서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의 지분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지만 지분을 지금 직접 소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지금 퀀텀에너지 연구소는 서울중앙법원 등기국에 통보를 하고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날 퀀텀에너지 연구소가 신규 발행한 주식 16,780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20억에서 80억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성 델타테크가 초존도체 관련해서는 대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사실을 또 한 번 증명을 해냈고 또 다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이 신성 델타테크의 이 구자천 대표가 최근에 1월 17일 날 1월 18일 날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부사장을 포함해서 매도를 하기도 했지만 이 구자천 회장은 2천주 1억이 넘는 금액을 샀습니다. 왜 샀을까요? 간단하죠. 이 주식이 더 올라간다. 지금 구간에서 더 올라간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천주가량을 더 사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하시거나 못 기다리셔서 손절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아무래도 혼자 주식을 하시게 되면 이 판단력이 흐려져서 매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산에 올라갈 때도 같은 이치죠. 혼자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가 같이 가게 된다면 올라가는 길이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거고 대응을 같이 해드리면서 지금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않고 매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단기간에 우리가 정말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게 뭔가요? 내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 매도를 어디서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데 목표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도 한참 올라갈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거고 지금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기회의 구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세력들이 상승과 하락, 이 파동을 만들어내면서 재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가격에서 물량을 더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 이 재매집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더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는 이 세력들의 의도가 담겨있고 우리는 이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세력들이 만드는 이 강력한 파동에 휩쓸리는 게 아니라 이 파동을 이용을 해야죠. 이 파동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자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매수 타이밍일지도 모르는 만큼 내가 매수를 못했으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보유를 하고 있더라도 추가적으로 매수해서 지금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 타점을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이 되면 정확한 가격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보내주시고 정확한 매매 타점 받아 가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 이 상승 국면이 연출이 되면 언제 매도를 해야 하는가 제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이 LK99 이 신성 델타테크의 가장 큰 재료죠.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 재료가 끝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로 기간과 외인 이 세력들의 대량 차익 실험 구간이 어딘지를 체크하면서 이용을 해야 하고 세 번째로 이 기술적 분석까지 상세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신성 델타테크 수익 300%로 마감 지을 수 있게 제가 해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 앞으로 나올 이 반등 흐름 상승 초기 국면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이 상승 국면 최상단 구간에서는 정확한 매도 타이밍으로 마감 지을 수 있게 해드릴 건데 이번에도 또 문자 안 보내셔서 지난 고점에서 물렸을 때처럼 혼자 후회하고 그때 보낼 걸 하시지 말고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쉽습니다. 신성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자 추가적으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이 신성 델타테크 방에 입장을 하고 계신데 여기서는 이 신성 델타테크에 대한 대응뿐만 아니라 제가 하루 이틀 안에 수익 나는 단기 종목 위주로 지금 계속해서 수익을 올려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거의 매일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진행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결국에는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겠다 우리 구독자분들 수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단기 매매를 소액으로라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야 복리로 수익이 쌓여서 여러분들 계좌가 정말 빨리 회복될 수 있고 여러분들 자산이 정말 크게 증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경험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 신성 델타테크는 우리가 목표가까지 끌고 가면서 크게 먹을 거고 이 신성 델타테크를 대응을 하면서 시장에서 먹을 종목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거 놓치지 말자고요. 소액으로라도 복리로 쌓아가면 정말 빠르게 여러분들 계좌가 불려져나가는 이 경험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은 꼭 입장하셔서 큰 도움과 큰 수익 그리고 큰 경험을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신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른 대응 그리고 빠른 소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 개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000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이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제공을 좀 해드릴 거예요. 제가 작년 3월부터 히든주 안내 드렸던 종목이고 지금 보시면 정말 1400%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 손수 기업 탐방까지 직접 하면서 제가 발로 뛰고 듣고 보고 이 정리를 해서 가져온 자료들로 우리 소통방 주주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히든주는 제가 지인들한테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밑에 보시면 대표이든주 한계 대기중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제가 아무리 유튜브에서 영상을 찍으면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사람은 직접 눈으로 보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 문자 하나 보내셔서 이 종목 받아가시면 되는 거고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관심 종목으로 그냥 추가만 해놓으시고 어떻게 되는지만 지켜보신다면 100번 말로 하는 것보다 한 번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거라고 제가 판단이 들었고요. 이러한 경험들로 인해서 저랑 앞으로 같이 가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통방에서만 드리는 히든주 종목 저한테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그동안 드렸던 이 히든주 종목 수익을 훌쩍 넘어버릴 이 종목을 하나 입수를 해왔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조만간 삼성 내부에서 이 땡땡 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돌 거예요. 근데 이 땡땡 종목 아직도 안 잡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이 종목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쓸어 담고 있어요. 자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왜 이 종목을 쓸어 담고 있냐면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는 증권사 애들입니다. 그래서 대형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오제인 이 인수합병 오제 이 인수합병 오제 때문에 어떻게 되죠?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갑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만으로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은 올라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삼성 내부에서 4천억을 들여 인수하는 바로 이 종목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자 인수합병 이슈가 기사화 되는 순간 무조건 현위치 대비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수익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이거 제가 다 오픈을 해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저점에서 박스권 상승 돌파하면서 1000% 이상 올라가기 전에 이 종목 빠르게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혹은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궁금하셔서 내가 사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올라가는 거라도 좀 지켜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10-4972-9673으로 경험이라고 두 글자만 좀 빠르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이 종목 바로 경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